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키 알아보기 평균키가 얼마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제발 고장 1982년도 평균키 173.0cm 1983년도 평균키 173.2cm 1984년도 평균키 173.3cm 1985년도 평균키 173.3cm 1986년도 평균키 173.5cm 1987년도 평균키 173.6cm 1988년도 평균키 173.6cm 1989년도 평균 키 173.6cm 1990년도 평균 키 173.9cm 1991년도 평균 키 173.8cm 1992년도 평균 키 173.9cm 1993년도 평균 키 173.7cm 1994년도 평균 키 173.6cm 1995년도 평균 키 173.5cm 1996년도 평균 키 173.7cm 1997년도 평균 키 173.0cm 1998년도 평균 키 173.5cm 1999년도 평균 키 173.6cm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을까 하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